분당 세무서가 분당구 순회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분당 세무서는 지난 3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강성준 초대 분당 세무서장은 이날 개청식에서 납세자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세청은 분당 세무서 개청으로 분당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동안 성남세무서에서 통합해 운영해오던 세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